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슈입니다. 이번 트리키의 지진 피해가 커진 이유가 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터키 지역 자체가 사실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나톨리아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라비아판, 유라시아판 이런 게 적경지에 있어서 판들이 모이는 데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좀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 시간대도 좀 문제였어요. 맞습니다. 이번 지진이 새벽 4시죠. 새벽 4시 때 벌어지는 바람에 대피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트리키의 정부에서도 지진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예방을 좀 해왔는데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들이 많아서 무너짐이 좀 심했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구조대를 파견했잖아요.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리고 8명도 구조하고 성과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도 이제 마음을 하나씩 모으고 있어요. 저도 신문에 계좌랑 해서 마음 보내라고 해서 어제 마음을 조금 보탰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가짜뉴스가 있다고요? 약간 구호 물품을 보내는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작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SNS에 물류 대란이 워낙 심하다. 재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보내면 현지에서 잘 사용이 안 되고 쓰레기로 그냥 태워질 수도 있다. 이런 글들이 맞아요. 그게 글 저도 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러면 우리가 보낸 물품들이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와서 대사관에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또 설명을 보내는 거는 다 받긴 한다. 이런 말인가요? 채널의 인터뷰에서도 주한 티르케 대사가 말하기를 저희가 아직도 30만 개의 결롱 텐트가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터키가. 맞습니다. 영화권이라 하던데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사관에서 설명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물품을 섞어서 보내면 받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는 잘못됐다. 자기들이 재분류를 해서 다시 보낸다고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사관 확인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의 경우에는 감염병이나 위생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몸에 직접 받는 거니까 맞습니다. 중고물품은 받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텐트나 침낭같이 의류가 아니고 긴급 보호물자로 정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중고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가면 대사관에서 올려놓은 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대사관 SNS를 참고하면 좋겠네요. 또 현금만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업체 이름을 달고 우리가 대사관이랑 합동해서 모금을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계좌로 보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사관 측에서 이거는 우리랑 같이 하는 데가 아니니까 보내지 말아라. 이런 글도 좀 올렸어요. 12일 날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한 기관이 대사관과 합동해서 현금 모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사관에서 자기 대사관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 대사관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하고 잘 알려진 기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취해할 수 있는 기관 통해서 기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금은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물품만 보내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현금의 경우에는 이제 환율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송금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환율 차이 때문에 좀 더 많은 물품을 살 수 있어서 현금도 괜찮다고 했고요. 기부품으로. 그런데 또 거기 현지가 이제 지진 피해를 많이 겪었으니까 거기 없는 물건들은 또 물품으로 보내주면 고맙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적절히 우리가 이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혼란한 상황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말이 맞습니다. 구호 물품이 즉시에 도착할 수 없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그러면 물품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는 말도 틀리지는 않는 말이라서 누가 설마 이런 재난을 가지고 물론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퍼나르는 과정에서도 이게 진짜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관 이런 데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이슈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카카오톡 단톡방 이런데 어떤 물류 업체의 전화번호가 담겨있는 글이 돌면서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자들은 약간 의심부터 하잖아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010이라는 번호가 들어가 있고 신명이 들어가 있고 이럴 때 약간 공식적인 정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거는 틀리케 대사관에서 실제로 본인들이 처음에 올린 올린 정보였고 인천 물류센터로 보내라 다만 그분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감으로 다른 번호를 통해서 좀 해달라 뭐 이 정도의 요청이 수정된 요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일단 확인을 하고 약간 물품을 보내시거나 지원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시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그 시리아 내전을 피해서 터키로 갔는데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시리아에는 이제 구호 물자가 제대로 닿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방군이 구호 물자 수령을 약간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모든 지역에 사실은 구호 물자가 적시에 모든 사람에게 도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원활한 환경이 좀 도착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구호 물자를 보내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쟁이나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호 물자가 제대로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권규범 기자님의 픽으로 트리키의 대지진 이슈 살펴봤는데요. 혹시 마무리로 하고 싶으신 멘트가 좀 있으실까요? 지금은 워낙에 영상매체가 발달이 돼 있고 현장에서 진짜 날것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혹함이나 이런 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호품이나 이런 걸 보내고자 하는 욕심 욕 마음도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서 이제 그러면은 트리키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요.